연한기상 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의 유다의 요호사밭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며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모는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요호사밭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모수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요호사밭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은 이이다. 요호사밭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요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모세 가서 싸우리야 말리야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업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요호사밭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요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요호사밭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요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요호사밭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요호사밭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송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아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요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며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기로 길을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요호와께서 그 성업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요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요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요호와께서 그 성업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요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요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요호사밭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요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내가 보니 요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있는데 요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아볼게요 그를 길라라무세 올라가서 죽게 할 거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와 요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요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요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요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요호와께서 왕이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요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문과 왕자 요하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요하께서 다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요호사밭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요호사밭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토로 들어가려 하느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셔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토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변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우러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변거의 지휘관들이 요호사밭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요호사밭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변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감옷 쏠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변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라 나가게 하라 하였으믄.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변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변거 바닥에 고였더라. 배가 진력에 진중해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업으로 또는 각기 본양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변거를 사마리아 못해서 쓰이쓬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요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업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제4년에 아사히 아들 요사바시 유다의 왕이 되니 요사바시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이스라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요사바시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요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요사바시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요사바시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바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는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도메은 왕이었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요사바시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애시온 개별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됨에. 아베 아들 아시아가 요사바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하나 요사바시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사바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이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오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요사바 왕 제17년의 아베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요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너바세 아들 요로보함의 길로 행하며 바하를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대살로니카 전서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오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두고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비차 곤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호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곤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개하며 마음의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삶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고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붓이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니엘 사장 유부가 낼 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오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걱정하신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그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의 이르리로다. 나 누부가 낼 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하술객이 갈대하술사와 점댕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고록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고록한 신들의 영이 있은 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 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경과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한 대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의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 즉 한 순찰자 한 고록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빼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헤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눗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여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네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누구건의 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등이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르만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길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며 아마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하에게 의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경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한 뒷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경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 즉 한 숫자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 턱이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또 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덕으로 제 몫을 얻으며 일곱 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네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분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오.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네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국률이 역임으로 최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관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누부가 냈을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와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험에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누부가 냈살 왕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오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누부가 냈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해 나 누부가 냈살이 하늘을 우르르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시니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의 이를 이루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더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든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누부가 냈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징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10편 108편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맞게 있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요하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죽게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송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계물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하시 내 것이오 문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합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경관성업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의심이로다. 10편 109편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참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며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닥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 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요하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어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요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군빕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비팍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 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하께 받는 봉이니이다. 그러나 주여호하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하다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군빕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주를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여호하께서 일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의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거둡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군비판자의 오른쪽에서 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